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넵티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상업사진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상업사진 시작한지가 얼추 한 1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한 2월 3월 4월 한 3달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약간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원래 후지를 쓰다가 이제 소니로 옮겨오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4월밖에 안 됐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한다면은 아마도 목표한 금액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달 동안 해서 대략 200만원 가까이의 수익을 냈습니다 뭐 당연히 순수익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 차 떼고 포 떼고 한다면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상업 사진을 시작해서 목표한 금액을 가는데 꽤 많은 돈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아직 한인분들 상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점점 파일을 넓혀가면서 뭐 동양인 분들도 촬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호주 분들을 하면서 더 많은 촬영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곳이 조금 외곽 지역의 호주이다 보니까 남호주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애초에 많이 안 살고 한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두 달 안에 찍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또 계절도 그래서 그런지 조금 조금 연락 문의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신고도 늘어나는 걸 보면 잠재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하긴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비주얼이 동양인이다 보니까 호주인들을 상대로 바로 촬영을 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제 밸류가 올라가고 네임밸류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를 쌓아 충실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목표이고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속 베이스를 쌓아서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 분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야지 동양인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진 되게 잘 찍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한테 의뢰를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열심히 포트폴리오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손 작가님 셔터프레소 손 작가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또 이제 활동하시는 현업 작가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어떻게 조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갔고 거기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진짜 아 이거 진짜 잘 상업 작가분들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려는 분들도 많은데 노하우를 진짜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빠르게 수익이 났어요 진짜 시작하고 진짜 몇 주 안 돼서 바로 첫 촬영을 했고 아직까지도 예약이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촬영을 할 촬영들이 더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촬영이 계속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그 작가님들한테 사실 뭐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진짜 다 물어봤는데도 정말 친절하게 항상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비밀 카톡방의 작가님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여쭤보아서 이제 답변을 얻지만 제가 이 뭐랄까 이런 상업작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상업작가 컨텐츠 이런 거를 이런 제목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성장 드라마 느낌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업작가 컨텐츠 이런 걸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제 목표는 그런 이제 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도움 직접 받은 분들을 모셔서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도 질문 받아서 어떻게 연락해서 같이 토론하고 뭐 답변드리고 이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진짜 난닥인다는 웨딩홀 촬영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그리고 우리 또 제주도에서 또 책도 쓰시고 진짜 항상 저한테 큰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는 제가 항상 찡찡된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멘탈적으로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약간 제가 징징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진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손님 만났을 때 어떻게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좋게 말씀해 주셔 갖고 뭐 당연히 기술적인 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런 것들도 진짜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돼서 그분들을 혹시나 모실 수 있다면 한번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시작하지 얼마 안 됐고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됐고 세 달 정도 됐고 이제 막 세 달 정도 됐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말이 편하고 한국 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분들을 상대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제가 또 여기를 성장하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외국분들을 상대로 촬영을 해야지 또 거기서 또 이게 제가 또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외국분들 포트폴리오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제가 뭐 아무나 찍어드린다고 하면은 더 쉽게 외국인 분들을 촬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진짜 찍고 싶은 거는 웨딩에 가서 제가 호주 웨딩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호주 웨딩 호주 분들이 하는 웨딩에 직접 가서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호주에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이나 어떤 식으로 파티하고 어떤 식으로 노는지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현재 곧 결혼하실 분들에 연락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제 조금 도와주겠다 찍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 중에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 포트폴리오가 아직까지 많이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 동양인 젊은 친구가 와서 본인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준다는 게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것을 떠나서 약간 다른 뭐랄까 다른 종족? 종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한들 조금 비주얼적인 모습도 약간 다른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다르고 결론적으로는 포트폴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런 장애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한 9월 초 10월 쯤에 결혼을 하시는 분께서 너 그러면 한번 내 결혼식에 와서 촬영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들어갔고 아마 거기에 촬영을 가긴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그쪽도 확실히 정해진 것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잘 돼서 거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고프로로라도 어떻게 호주 촬영 결혼식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저도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런 컨텐츠로 됐으면 좋겠네요 현재까지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잘 됐다기보다는 옆에서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고 손님 만나서도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했고 그리고 사진도 어떤 식으로 찍고 어떻게 노력해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배운 대로만 어떻게 보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운 거 한 70에 내 생각 한 30 저도 어떻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로 했는데 이게 잘 먹혀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타이밍이 좋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한인 작가분이 저처럼 할 수 있는 작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타이밍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것도 정말 컸다고 생각하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말로는 고맙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을 저도 남자 형들이니까요 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하트라도 한번 날려드려야 되는지 아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현재까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몸이 약간 힘든 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도 하면서 부업도 하려니까 몸 쪽으로는 힘든 건 있는데 뭐 엄청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항상 고객분들도 항상 좋은 분들 만났고 잘 얘기되고 재밌는 촬영만 했기 때문에 촬영 나가면 진짜 재밌어요 뭐 2시간 3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긴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얘기하면서 항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좋은 사진을 항상 잘 찍어야겠죠 좋은 계속 발전되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잘나간다는 이제 사진 작가님들 사진도 많이 보고 이쪽 커머셜 쪽 사진들도 많이 보고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을 더 해서 업그레이드 된 사진들을 찍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색감에 대한 고민을 현재까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20년 30년 나중에 봐도 조금 촌스럽지 않은 그런 사진을 찍고 싶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그래도 조금 뭐 찍어온 결과 색감을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색감으로 사진을 보정하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되게 촌스러운 사진이 될 수도 있어서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막 레이어 까는 이런 것들 후보정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색감이 엄청 막 그런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필름 색감 필름 쪽에 약간 아날로그틱한 약간 빛을 많이 강조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그런 색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것들 막 보다가 좋은 명언을 사진에 관한 좋은 명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론 신스킨드라는 사진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영어로 써있었는데 제가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은 느끼고 만지고 사랑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필름에 촬영한 것은 영원히 포착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은 후에도 그것은 작은 기억이 됩니다 이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을 다 잊어버려도 그 사진에 그날의 기억이 작은 기억들이 저장된다는 게 이게 진짜 사진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본질은 기록이기 때문에 참 멋진 말이어서 이거를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쓰려고 찾긴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오늘 읽어 줘봤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세 달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대로 가다 보면 그래도 목표한 것들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부딪혀 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여기저기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세 달째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더 해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기록하고 그리고 혹시나 영상 보면서 저도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상업 사진에 진짜 초짜 중에 초짜이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것들 또 알려드리고 혹시나 또 여기 보시는 제 구독자 분들 중에 또 여러분 제 구독자 분들 중에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분들이 또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달라는 말을 조금 장황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슨 MTV 제임스였습니다